사실 이 강의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강의는 다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은혜 은혜는 예수님의 긍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긍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은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성경 9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이 세상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마귀가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마귀의 영향력 하에 노출되어 있고 점령당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신 일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하실 때 특히 많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근율이 강하게 드러나는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배우기 시리즈로 지금 오늘이 열두 번째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박정희가 아닙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이승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다라고 믿는 분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오늘 한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의사 면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볼 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진짜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 고치셨을까요? 왜? 도대체 왜? 의사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 수많은 질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셨습니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뭐 때문에 고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을 성경용어로는 극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극율이 어렵죠 극율은 뜻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극율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컴패션이 연민, 동정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극율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2장에는 극율을 베푸는 은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셨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극율을 베푸는 은사 극율을 베푸는 은사는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냐면 로마서에 보면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극율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극율이 그 자신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마태봉 5장의 팔복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것에 보면 극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극율이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히 많이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율이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율이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판 무섭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제가 매주마다 이 얘기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치였습니다 정치 정치적인 권력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됩니다 권력 잡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승배쯤은 어렵지 않게 그들은 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 오무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오무리는 성경에 보면 별로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가가 안 좋아요 우상승배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오무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보암의 죄를 그때로 따라서 했고 그보다 더 많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평가는 참 놀랍게도 다르게 평가합니다 오무리 왕이 훌륭한 왕이래요 왜요? 오무리는 그 당시에 구태타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했고 또한 이 오무리 왕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 성읍을 새롭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요새, 완전 요새예요 사마리아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새였는데 그 요새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수대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역을 장려했고 또 많은 제조들, 특히 법적인 제조들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는 오무리 왕을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무리 왕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우상 숭배자, 여러 보암의 죄를 그대로 끌고 오는 악한 자 나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국가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국가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극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극류를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극류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고 새롭게 됐고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극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류에 대해서 첫 번째 극류은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극류은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거기 성경 말씀 여러분 있으시면 로마서 5장 5절 한번 펴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암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부어질 겁니까 부어졌습니다 고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극류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상이 여기시니 불상이 여기다 이게 바로 극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류이라는 것이 제가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 극류 너무 중요하구나 이 극류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구나 그리고 이 극류를 우리가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행동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직접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뭐예요? 극류이에요 극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이 말에 화답을 했습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까? 화답을 했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왜?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지나가지도 못하게 주여 불쌍히 옆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지금 병고침 받고 말씀도 듣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 야 너 조용히 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대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더 소리를 질러요 잠잠하라고 하는데 야 너 조용히 해 그만해 이러는데도 더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불쌍히 주셔서 이 맹인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싶어서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치유가 오는 거예요 안 거예요 본인들이 여러분 치유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그건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이 맹인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목이 뻣뻣한 분들이 가끔 계셔요 하나님 치유해 주려면 해 주시고 말랑 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치유해 줘요 치유해 주려면 해고 마음대로 하세요 안 되면 말고 이건 아니죠 이 사람들처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발 살려 주세요 저 좀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34절에 한번 보세요 자 3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극율을 베풀었어요 극율이 여기는 자는 뭐예요? 극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극율이 여기는 자는 극율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극율이 여김을 받으면 곧 그것은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극율이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극율이 여겨 주세요 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 불쌍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또 다른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아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는 지금 모든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 아직 시집도 못 갔어요 하나님 저 좀 시집 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불쌍히 여기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을 한번 여러분이 묵쌍히 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근율이 임하는 거예요 암에 그러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여러분 회복됩니다 암에 어떤 치유사역자가 하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아픈데 허리가 굉장히 심각한 허리 디스크 환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병원에서도 내놓고 치유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전화가 오니까 이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자기는 좀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나는 그 치유를 응하겠다라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한 시간을 운전해야 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한 시간이야 너 좀 머네 그래도 가자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 거죠 가서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과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누워 있어요 소파에 누워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 치유사약자한테 뭘 얘기를 했냐면 가면은 무조건 물을 한 잔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치유사약자는 콜라를 좋아해요 물보다 그런데 이제 물을 달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이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내한테 당신이 하지 말고 이분이 이분이 지금 누워 있는 이 허리 환자 이분이 좀 물을 떠다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한 나 지금 환자인 거 모르나 왜 나한테 물을 떠 달라고 하는 표정으로 완전히 뻥침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으니까 손님이잖아요 간신히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를 팍 고통을 이기면서 그냥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표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물을 한 잔 떠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거기 앉는 자리 앞에 앉았어요 자기도 그래서 이 환자가 이 치유사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에게 물을 떠 달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당신이 물 떠오는 것이 힘든다는 걸 안다고 그러나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물을 떠다 줬기 때문에 자 물을 떠다 줬죠 지금 그건 뭐예요? 이 손님의 요청에 응답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자 물을 떠 달라고 하나님 시켰어요 본인은 물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킨 거예요 시켜서 한 거예요 물을 떠 달라고 하니까 하필이면 그 환자한테 떠 달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떠줘도 되는데 떠 갖고 왔어요 앞에 놓고 물을 마시지는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물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물을 언제 마시나? 도대체 저 물을 떠 달라고 왜 물은 안 마시고 물을 떠 달라고 했을까? 궁금한 게 물컵이야 물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사학자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물을 떠다 줬으니까 내가 그 물을 떠다 준 수고에 응답하여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치유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뭘 원한다고 하겠어요? 뭐라고요? 당연히 치유죠 그럼 그 환자가 이분한테 당신도 물 한 잔 떠 주셔요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 허리 안 아픈 사람이야 우리 미라클 애들이 하는 행동이고 나도 물 떠다 준 거 너도 물 떠다 줘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니고 치유를 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치유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죽겠어요 허리 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치유사학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물 떠준 것처럼 요청에 응했으니까 나도 당신의 요청에 응해서 당신의 허리를 치유하겠습니다 바로 안수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기름붐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일어나라고 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간신히 겨우겨우 가서 진짜 힘들게 물 떠온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손님이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온 거예요 아마 아내가 떠오라고 그랬으면 싸대기를 맞았을 거예요 아마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해온 거니까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았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한 거예요 걷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즉시로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에요? 네가 물을 떠오라 이거예요 물을 떠오라 네가 실제로 그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진짜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극률이 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라고 얘기했죠 그 극률이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극률 자체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암에 실제적으로 이루게 만든다고 이 극률이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발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물을 떠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실제로 물을 떠오면서 믿음의 발동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로 그걸 교육이 된 거죠 교육이 쉽게 말하면 그냥 가서 기도해 줬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많이 이렇게 좀 강하게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을 떠오라고 시키니까 환자한테 이 사람은 힘들지만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요청을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했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치유를 받으려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극률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치유사약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막 엉기정엉적 기어가다시피 해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에서도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우리 36제로 보면 나오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너무 불쌍하다 이 백성들을 정말 살려야 되겠구나 이 백성들을 건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극률이 여기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더 강하게 이끌고 우리를 회복시키를 원하셔요 아메 여러분 극률이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률은 일꾼을 부르는 부르심이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갑자기 지금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극률이 예수님의 극률이 우리 일꾼을 부르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선교사로 헌신할 때 과거에 꽤 오래전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선교사로 부르심 받을 때 저는 이 극률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는 그런 동기가 여러 경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 극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중국에 있는 어떤 한 자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이렇게 중국에 가면 분양한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향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경배하는 게 있어요 민간신앙이에요 그게 그렇게 막 경배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극률이 일어나는지 그 여인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저 길을 꼭 가야 된다 나는 저 지역을 꼭 갈 것이다 그리고 저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게 극률이에요 제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 한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 강렬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여자가 향불 피워놓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1년에 돈을 버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1년 수입이요 여러분 1년에 20만 원 벌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살죠 우리나라 사람 다 벌써 지금 하나님 찾고 난리 났죠 울고불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막 하고 사태질까지 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1년에 20만 원 수입을 가지고 사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극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그걸 극률이 일어나라고 한다고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저의 마음속에 극률이 강하게 일어나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충칭을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꾸이양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본 그 장면이요 꾸이양이에요 꾸이양에 있는 농촌의 시골 마을의 풍경을 제가 본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극률이 일꾼을 부르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에게 있어서도 삶으로 간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신 극률이 있다 내가 어떤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마음속에 강한 극률이 일어난다 정말 이슬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내가 이슬람의 지역이 어디를 갔는데 사우디아라벨을 갔는데 이란을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다 혹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숨 쉬는 분이 계시네 중동 사람을 봤는데 불쌍해 여김을 받았는가 보죠 그럼 당신은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 거기가 하나님 부르시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극률이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보세요 이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말태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네 아멘 그러니까 극률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땅에 간 거예요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충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제가 이게 실제 제 삶의 간증이에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누가 떡을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후원도 변변치 않고 뭐 사역이 제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처음에는 사역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좌충우돌 많이 힘들었고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문화 적응해야 되고 우리 아들은 머리 뽑아가지고 막 대머리 되려고 그러고 학교를 갔는데 중국 애들하고 같이 그냥 수업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얘가 아니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지 전부 썰라 썰라 아니에요 한국 애가 거기를 들어갔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고만 하지 중국 학교는 또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머리를 뽑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만큼이 원형 탈모같이 가운데가 이렇게 대머리 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땐 야 이거 진짜 정말 가슴이 미어집디다 제 입장에서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게 할 짓이냐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나는 부르심받고 왔는데 얘는 뭐냐 이게 도대체 얘는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머리까지 뽑고 그냥 하도 심심해가지고요 너무 심심하니까 심심한 정도가 지나치면 그런가 봐요 머리를 하나씩 한 가닥씩 뽑았대요 그 뽑은 게 이렇게 동그랗게 뽑은 거예요 하루 종일 뽑은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뽑다 보니까 아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막 울고 통곡을 하지 나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남편 입장에서 참 진짜 이건 말로 표현을 없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 심정을 그냥 이건 이제 뭐 집회를 한국으로 철수해야 되냐 이런 생각까지 고려를 했으니까 제가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그 힘이 뭐냐면 긍이랬어요 아 그래 저기 규추성에 있는 그 사람들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기 충칭에 있는 이 사람들 그래 이 사람들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한데 제 마음 속에 긍이랬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부어주시니까 그 긍이랬의 마음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래 우리 아들 머리 뽑혀도 좋아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이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이랬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긍이랬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아까 한숨 쉬시분 중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긍이란 일꾼에게 권능을 줍니다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긍이랬하심으로 인해서 일꾼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 가서 그냥 선교해 가서 복음 전에 이게 아니라 뭘 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안 주셔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권능을 가지고 긍이란 일꾼에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긍일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긍일의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10장 1절이지만 9장에 연결된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일꾼들을 부르고 그냥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 해놓고 야 니네들 가서 해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네가 손을 얹으면 많은 병자들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손소미 선교사님이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스토리가 참 많아요 스토리가 많아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모든 시간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 사역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극율의 마음이 없으면요 치유를 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완전히 기계적으로 그냥 안수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리 오세요 안수 치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여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치유하는 치유자에게 마음 속에 극율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력하게 임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강력한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사랑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극율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랑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난 게 극율이라고 행동으로 그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진짜 극율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를 하게 되면 더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으면서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양육했던 한 형제가 죽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런데 이 형제가 제가 그 형제하고 가끔 배드민턴도 치고 양육하면 공부도 하고 이랬던 형제인데 우리 그 사역자의 남편이에요 이 자매가 사역자고 남편인데 이 형제가 삶에 있어서 항상 비관적이에요 모든 게 다 비관적이에요 자기는 인생을 실패했대요 그래서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형제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복음을 넣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신나요 본인이 힘이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속에 어떤 걸 제가 발견했냐면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나중에 인생이 될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이 형제가 제가 만났을 때 당시에 이미 짧은 시간에 일이 진행된 거라 훈련을 제가 몇 번 못했어요 이 형제를 이미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본인한테 그 질병이 한 번 발동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버렸네 입원하고 나니까 의사들 말 듣고 주변 사람들 와서 문병에서 안 좋은 얘기 듣고 이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훅 뚝 떨어지면서 본인이 완전히 나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마를 받다가 안마하다가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저하고 우리 아내가 병원에 달려갔죠 죽어서 이 시체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엊그제까지 지금 제가 훈련시키던 형제인데 시체로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 이건 진짜 뭐 이것도 그때도 진짜 마음속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 형제 지금 훈련시키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좀 시간을 주세요 지금 몇 번 훈련도 안 했는데 시간 좀 주세요 하나님 막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완전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막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는 그때 이 형제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강하잖아요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막 저 사람들 뭐하냐 막 중국 사람들 옆에서 막 난리가 났죠 저 인간들 뭐하는 거야 막 그냥 수근수근 난리가 하냐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안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면 본인이 이미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 선수민 선교사님 강의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하려고 이미 다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그 선포를 외치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소를 했는데 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전날 죽기 전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자기는 살기 싫고 이제 인생 끝이고 자기는 정말 인생에 희망이 없고 의미가 없고 막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데 마귀가 침투한 거죠 어떻게 안마를 받다가 심장마비가 옵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러지 않죠 안마를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냥 손도 쓸 시간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죽었더라니까요 죽기 전이면 가서 기도하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극율이 있어도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나쁜 길로 가서 막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그냥 추락해가지고 멸망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아요 그 형제가 착각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이 착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인생은 실패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를 다 했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자꾸 발전을 시키냐 이거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모든 일들이 다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했다는 거 여러분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는 사람이면 다 압니다 남자 우리 형제님들 대충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들 권력 정치 그래 이거 하려고 시작했구나 아 보면 알죠 여러분 교회에도요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단이 중요해요 정치가 중요해요 총회장이 중요하고요 총무해야 되고요 그거 해야만 지금 자기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 그분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본인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삶이 어땠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총회장이잖아요 한기총 총회장이니까 그 정도 위치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정치와 투쟁을 했겠어요 안 봐도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거기서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의 목적이 뭐겠어요? 정치죠 정치에서 이걸로 장악해가지고 정권 교체하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위치에 오를 것이다 계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생각이 있죠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분하고 친하더라고요 항상 같이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인하고 친하구나 저는 다 이미 파악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진짜 극율한 극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 뭐 사역하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역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나 진짜로 극율의 마음으로 거기에 뛰어드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은 진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아메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극율에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극율은 무조건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극율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는 게 나인성에 가면 과부가 나와요 나인성 과부 들어보셨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서 아예 관 속에 넣어가지고 아들을 그냥 시체를 메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관에다 집어넣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살려줄 때 예수님이 그 시체를 메고 오는 장사 지낸 사람들을 막 찾아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아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얘한테 안수를 좀 할 테니까 좀 떨어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메고 나오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일어나라 청년 보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시체한테 일어나라고 한 거죠 일어나라 극율은요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강하고 그런 어떤 과격한 모습이 볼 수가 있어요 이 극율의 사역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마냥 부드럽고 친절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치유사역을 할 때는 강력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치유사역자가 아까 말한 그 치유사역자요 좀 전에 그 허리 디스크 치유한 그 치유사역자가 하루는 차를 타고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막 가는데 저 앞에서 교통사역이 났어요 트럭이 이렇게 큰 트럭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옆으로 그냥 쓰러져 가지고 넘어져 있고 차들이 막 그냥 충돌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앞에 가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대요 이미 왜 죽었냐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래서 시체가 거기 땅에 이렇게 딱 있고 그 사람이 입었던 자켓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시체니까 시체가 있는 거일 것 같아요 금방 좀 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자가 가서 그 사람 얼굴을 좀 한번 보자고 옆에 있는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냐고 이렇게 해서 가서 본 거죠 가서 이제 시체 얼굴을 딱 자켓을 들춰서 딱 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극률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뭘 주냐면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고 부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지식의 은사로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강렬한 그 극률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고 안수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한 세 번인가 네 번을 선포했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차로 돌아갔어요 가는데 약 한 5미터 정도 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체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트림을 하는 것 같은 소리 꼭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얼굴을 들고 시체가 쑥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유령이다 옆에 있던 그 옆에 차 같이 세워놓고 구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차로 숨어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유령이다 큰일 났다 이 사람은 알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서 네가 갖고 있던 먹을 거를 좀 줘라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바로 그 직수로 일어나버렸어요 알렐루야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극유를 행하십니다 그 극유를 행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고 부드럽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시체에 가서 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미친놈이죠 저 사람 미쳤나 왜 시체한테 가서 뭐하는 짓인가 중국 병원에서 우리 손선미 선교사를 봤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그때 당시 우리가 그 시체에다가 대고 막 기도를 했으니까 때로는 그렇다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지 않으면 아 이건 좀 너무 비일리적인 거 아니야? 시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체한테 가서 이게 할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류를 부르신다 그 극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극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